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 됐다. 골드버튼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골드버튼이다! 골드버튼! 왔다! 왔어! 경건하게 장갑을 끼고 시작해볼까? 여름대! 아 드디어 왔군요! 100만! 위드에버랜드가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100만 정말 축하합니다. 애둥이들 덕분이죠, 애둥이들 덕분. 저는 태어나서 골드버튼을 처음 보거든요. 프로님은 사실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얼마 전에 실버버튼을 한 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 결이 다른데요? 무게도 다르고. 실버버튼은 푸바오가 씹어버렸다는 소문이... 아, 좀 씹었는데? 푸바오는 이 골드버튼에 어떤 반응을 할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마 푸바오가 이거 하나를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만 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앞으로 200만, 300만, 1000만. 곧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위드에버랜드 화이팅!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골드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다와 송, 바오바오, 오구그레서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바오, 이게 뭐게? 골드버튼이야, 골드버튼. 우리 푸바오 좋아하는 이모삼촌들이 100만이나 됐대요, 벌써 100만. 어, 좋다, 그치? 어, 좋다. 푸바오, 앞으로도 이모삼촌들 우리 푸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야지. 우리 푸바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동생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돼, 안돼. 안녕, 푸바, 안녕. 그렇지, 아, 이게 골드버튼이에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100만. 세상에나. 저도 100만의 지역이라고요. 어, 골드했네. 래쉬 어딜 보인다. 고을 속에, 우와, 너 누구니?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래쉬가 20만, 어휴, 기여했어. 어휴, 래쉬가 20만 기여야 한 거야. 어, 그래, 그래. 자, 드디어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크리에 따른 골드버튼이에요. 우와, 자, 여러분. 에둥이 덕분에 이렇게 100만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파리월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사파리월드 모두 화이팅! 안녕! 자, 우리 에둥이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에버랜드가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축하의 노래 한 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로벨 버스를 타고 정말 친구 만나봐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에둥이 여러분. 100만 유튜브 달성해. 축하합니다. 우리 에버랜드 대표 채널이 구독자 100만을 넘기면서 골드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우와! 저만 신난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은색깔 하나 봤었지, 이번에는 금색깔이야 한겨라. 작품 제대로 남겨, 이번에는. 아이, 좋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100만을 축하합니다. 글로벌 테마파크답게 앞으로 천만 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타이거 밸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름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먹는 건 아니야. 우리도 안녕. 이게 뭘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에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버랜드 채널이 100만 구독자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시가 골드버튼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에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에버랜드에 100만 골드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와우! 에둥이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100만 구독자 달성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에버랜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나비와 반딧불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랜드 사랑해. 곤충 사랑해. 반딧불이야. 이게 골드버튼이야, 보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희야, 이거 뭘까요? 골드버튼이에요. 자, 박수 해주세요. 박수. 안녕. 박수, 박수, 박수. 인사해주세요. 안녕. 에버랜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윙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구독자 된 망명을 달성했고, 골드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새들의 비행 판타스틱 윙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에버랜드가 벌써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우리 애둥이 이모산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있어?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박수.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100만을 축하합니다. 에버랜드 10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에버랜드 100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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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200만, 400만 구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에버로즈도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에버랜드 구독자 100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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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에버랜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동물원역 골프장 글래노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100만을 주기옵소서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에버랜드에서 만드는 기존 브랜드 에버스 캐릭도 많은 관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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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레니앤디의 모업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위드 에버랜드 100만 축하드립니다. 아마존 아마존 익스프레스 푸푸. 안녕. TL채킹굿. 100만 축하합니다. 위드 에버랜드 화이팅. 티익스프레스로 놀러오세요.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속 좋아. 숭숭. 행복하세요.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에버랜드 화이팅! 신나님 화이팅! 화이팅!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에둥이 여러분. 100만 구독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푸덕이 에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둥이 여러분. 뭐해?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에버랜드 사랑해. 존중은 사랑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버랜드. 죄송해요. 에버랜드 100.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100만 구독자 축하합니다. 에버랜드 화이팅. 에버랜드. 죄송해요. 에버랜드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버랜드. 슈팅 워터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할게요. 드디어 에버랜드 유튜브 구독자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언제 하는 거야? 속으로 한 번 더. 드디어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성기념. 골든버튼. 멋있죠? 고맙습니다. 모 strikes 못해. 후보оз. py